네, 이번에는 특집 유망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추석 이후에 수익을 가져다줄 유망 테마와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B투자그룹의 손녀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석 이후에 유망 섹터 그리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망 섹터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섹터는 해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해운 섹터가 오늘 처음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고 지금 상승을 보인 지에는 오거래를 정도 됐는데 단기적인 차이점이 나왔지만 그간에 나왔던 뉴스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추석 연휴 이후로도 접근할 수 있는 수익 관점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슈를 조금씩 보면 유가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FMC 결과도 부정적이었지만 오히려 반사 수익을 갖는 섹터 중에 하나가 좀 해운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니켈이나 리튬 등 우리 2차전지 좋아하시는 투자분들께서 체크를 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우유나 설탕, 유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은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고 유가나 설탕 가격 같은 경우는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식당 물가한테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지만 해운 관련 종목들에게 오히려 좀 반사 수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떤 조선이랑 해운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해운 관련 종목들이 먼저 강세를 보인 다음에 해운 관련 종목들의 거래량과 수급을 모아줄 수 있는 뉴스가 실적 개선 기대감 아니면 BDI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운임 지수가 실질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3개월 만에 맥점을 다지고 BDI 운임 지수가 좀 바닥을 확인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해운 관련해서 펜오션이나 HMM이나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안에서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이 HMM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 HMM 같은 경우는 하림과 동원 그룹 간에 M&A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재철 동원 회장이 지금 HMM 같은 경우는 하림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동원 회장 역시도 어떤 이 HMM의 인수가 자신의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조금 투지를 밝히면서 그들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쓰셨어야죠. 뭐 돈을 조금 더 쓰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범용선 벌크선 운임이고 HMM 같은 경우는 비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 유통기업에게는 HMM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간의 추가적인 경쟁도 식품 기업 쪽에는 HMM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사가 되는군요. 그렇죠. 식품 유통기업이 그냥 벌크선이라고 하면 그냥 자재를 실어서 나르는 건데 식품을 그냥 선에 실어서 나를 수도 없다 보니까 포장을 해야 되고 컨테이너의 위생이나 이런 것들 보호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 보니까 HMM의 어떤 향후 M&A도 좀 지켜볼 몸의 턴이 되지 않을까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BDI 지수가 운임인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우선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은 펜오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차피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준비해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앞에서 투자 포인트는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주가 많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하림입니다. 그 다음에 하림에서는 이제 펜오션 뿐만 아니라 HMM까지도 인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신들의 큰 그림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림이라고 해가지고 식품 유통만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식품 관련해서는 이제 최대 주주인 펜오션을 가지고 영업을 할 것이고 식품 유통은 HMM 선을 통해서 이제 비벌크 화물을 영위를 할 건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적으로 하림이 되어 있지만 동원그룹 입장에서도 쉽게 손을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둘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이 만약에 이제 맥점 잡고 눌림목 만들었을 때 HMM과 펜오션 간에 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나온 게 펜오션이 삼성 중공업과 선박운항 디지털 솔루션 개발 협력을 진행을 하겠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AI나 어떤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펜오션을 단순 가치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성장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펜오션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유가 상승세가 너무 지속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일정 기간 적당한 유가 상승의 고공행진은 펜오션의 실적 향상이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업종파가 2.50 정도이고 현재 퍼가 4.04, 12결선 행파가 5.75이기 때문에 정말 엄밀히 말하면 저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업종퍼가 유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한 6에서 7 정도 됐었기 때문에 저평가 며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업종파가 최근에 유가 상승을 해서 좀 조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조선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해운 관련 종목들은 바닥, 너무나도 기술적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은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20일정안, 60일정사이에서 맥점 다지고 재차 반등할 때가 좋은 매수계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도가 너무 좋습니다. 꾸준하게 기간의 순 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방을 좀 잡을 것이다. 그걸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수가는 원고에 따로 들였었는데 제가 매수가를 다시 설정을 해드리면 매수가는 4,800원 이하로 접근을 해보신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4,400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조금 은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800원부터 4,4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손절가는 4,400원, 1차 목표가를 5,700원 잡고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가 넘게 빠지면서 딱 말씀하신 4,800원, 4,810원 이 정도 가격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7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펜오션 관심 중 알아봤고요. 다음 관심 섹터 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섹터는 완성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2,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3분기, 하반기 이후로도 완성차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발생한 가운데 현대차랑 기아차가 하단부에 있는 부품 관련 종목들에게 어떤 조금 오더컷을 내리면서 그 투심이 충분히 악화가 되었고 그런 뉴스가 나온 지가 거의 2주가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는 아직 추세 전환까지는 안 나왔지만 쌍바닥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1주간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 기관의 순 매수가 상당히 나옵니다. 개인투자분들께서 단기 차익실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손절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관 투자가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맥점을 잡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이미 선제적으로 2주에 나왔고 미국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내 완성차 부품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반사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의 완성차 빅3라고 볼 수 있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가 노조 협상이 결렬이 되고 다음 주에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일단 노조 파업 뉴스는 사실 관련 종목들에게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슈가 단기를 넘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안에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완성차 현대 기아차가 오히려 반사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차랑 기아가 2분기 이후로 실적이 피크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크를 기록을 한다고 해서 현대 기아차가 적자를 기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를 예상대로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목표가를 조금 낮추면 될 것이지 아예 투자를 못할 것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차가 현재 8월 유럽에서 판매한 전기차 판매 대수가 7만 6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입에서 5.6%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정말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반기에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기대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기아차가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 기아차가 분기 실적을 적자를 나오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충분히 조정을 거쳤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 산동사가 파업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관심주도 알아볼까요? 우선은 이거는 또 앵커님하고도 방송 전에 갑자기 얘기를 나눴던 건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화신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그래도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2주 안에 한 달 안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종류를 원하실까 봐 SL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신이랑 SL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 공통점은 어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 주요 매출처가 현대차량 기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의 추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SL이 화신에 비해서 외국에 대한 GM이나 포드나 이런 해외 매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화신은 조금 현대 기아차의 의존도가 살짝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상반기에 압도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을 조금 줄여서 발표해서 금융감독원에서 핀잔을 얻을 정도로 2023년 상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온 종목인데 핀잔을 얻을 정도로. 금융감독원에서 실적을 사실대로 발표를 해라. 조금 줄이지 말고 사실대로 발표를 해라. 이런 뉴스 아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것이고 일단 증권사 리포트랑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요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노조 협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파워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의 눈길이 가고 해당 종목들을 봐야 한다. 그런데 SL은 조금 3, 4분기에는 조금 상반기에 보여줬던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현대차 노사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SL을 탑픽으로 뽑은 이유가 수급이 좋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는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SL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 될 수급 동행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맥점을 좀 빨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 퍼는 11.35, 현재 퍼는 9.91이고 12개월 선행 퍼가 4.78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지만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도가 더더욱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3만 2,5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500원, 1차 목표가는 3만 7천 잡고 수행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 중에 SL 관심 정보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7천 원, 선절가 3만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반도체 섹터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는데 2차 전제에 의해서 반도체도 특별한 뉴스 없이 기간 조직이 선방되면서 좀 반등을 잡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TSMC나 엔비디아, MS발 뉴스가 충분히 나오면서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주대 조정이 거의 15%, 18%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기술적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밸류체인에 대한 뉴스가 나왔지만 반도체 재고나 AI나 차량용 반도체 2024년, 2025년까지 본다고 하면 분기 관점에서는 어떤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연단위, 반기단위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도 이렇게 강할 줄 몰랐지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HBM3, AIGPU에 가장 필요한 HBM3 관련주라고 하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를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말 수급이 좋은 종목이 있고 어떤 엔비디아발 직통쇠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수급이 정말 좋은 종목들은 PCB 기판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정말 좋고요. 어떤 변동성을 가진 종목은 이수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제 종목 계열을 보면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차피 장비랑 검사 장비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HBM3에 필요한 TC 본더 생산 기술력은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증권사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 일단 기술적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어제 이제 이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맥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행 관점으로 61선 사이에서 모아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61선 위에서 오늘 맥점 가게 한 2%대 양봉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수급으로 9시 26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뒤에 지금 조정도 많이 받았죠? 네, 일단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4만 8천 원을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매수가를 좀 다시 잡아보면 4만 9천 5백 원부터 4만 8천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4만 5천 원, 목표가는 5만 6천 원 잡고 사실 수행 관점도는 괜찮지만 6개월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유망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과 계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